2차시 유부갓 세상 편한 정보관 기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키워드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및 서버 보안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고 5가지는 첫번째 유닉스 시스템 콜, 두번째 윈도우 레지스트리, OS 인터럽, 윈도우 시스템 계정관리, 유닉스 시스템 계정관리 이렇게 5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유닉스 시스템 콜, 사용자 프로그램이 커널에 접근하는 인터페이스고 입출력, 프로세스 간 통신,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호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운용체제 커널에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커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용 API 함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설명드린 내용은 윈도우 레지스트리로 윈도우 레지스트리에는 크게 이제 주요 5가지의 메인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트리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루트, 유저, 로컬 머신, 유저스, 그리고 커런트 컨픽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여기에 서브 트리로 이제 다양한 레지스트리들이 현재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레지스트리에는 윈도우 시스템이 들어와기 위한 여러가지 환경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이제 OS인터럽 OS인터럽은 컴퓨터 작동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업무 처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 인터넷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소를 사용하며 동주소는 인터넷트 팩터라는 테이블 옵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좀 넘어갔는데 윈도우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방 기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잘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설명 드릴 내용은 OS인터럽 OS인터럽은 컴퓨터 작동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 처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 인터넷트 기법은 보통 주소를 사용하며 동주소는 인터넷트 벡터라는 데이터 업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S인터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프트웨어 인터럽과 소프트웨어 인터럽의 트랩이 현재 존재하는데 하드웨어 방식과 소프트웨어 인터럽의 트랩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인터넷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그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킨 명령에 의해서 중단시켜서 제기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제외로 옮기는 일종의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종보방기사에서 보통 이제 이런 계정관리, 서비스관리 이런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특히 이제 각 시스템 영역별로 계정관리하는 기능이나 명령 위치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종 이제 필기시험에 자주 많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 계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시스템 계정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가지 계정에 대한 설정들이 가능한데 계정 잠금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패스워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계정에 대한 그룹관리라든지 권한관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시스템 계정관리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메뉴들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시장 메뉴의 관리도구 안에 노콜 보안 정책 거기에 이제 계정 정책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메뉴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패스워드부터 계정관리 관련된 정책들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제가 정리한 비트라커, TPM, UAC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에서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설명은 교재를 찾는 걸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으로도 실기시험 때 많이 등장하니까 반드시 학습을 잘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유닛스 시스템 계정관리로 유닛스 시스템에 대한 인증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라든지 패스워드에는 최소 길이, 계정 잠금 설정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유닛스와 유닛스의 각각의 버전별로 위치가 좀 약간 다른데 대부분 다 이제 파일 형태로 다 존재하고 이런 파일들은 설정을 바꿔서 보통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내용들은 지금 앞으로 이제 정보관 기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포인트로 각각의 주제들을 학습해야 될지 가의를 드린 거니까 실질적인 학습은 교재를 기반으로 잘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식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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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